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초 중국 송환을 앞두고 검역실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극성인 팬이 시에미질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육사한테 시어머니질 하다가 에버랜드가 공식 입장까지 내놓고 일단락뜻지만 검역으로 인해 푸바오가 현재 내실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성 팬이 일리치먼트를 푸바오가 못하고 있고 중국 가기 전 까다로운 검역으로 하루종일 내실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푸바오 갤러리 네이버 주토피아 카페에선 사육사들에 대한 아무 생각 없는 비판과 과도한 고객센터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극성 팬은 최근 커뮤니티 등의 작은 언론사들도 제보하자라는 제목으로 큰 언론사들은 삼성 광고 많이 받아서 잘 안해줄 수 있어라는 내용으로 극성 시어머니들에게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댓글을 보면 가관인데요. 푸바오는 시간이 지나면 중국으로 갈 거니 그 정도로만 대접하는 거고 이제 돈이 되는 쌍둥바오에게 신경 쓰라고 했겠지. 그러면서 검역 생활하는 푸바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쉴드치겠지. 미리 준비했다고 해놓고 일리치먼트 안 되는 것도 몰랐던 건가 검역할 때 가능한 거 찾아서 해주면 되지. 얼마나 사전에 준비가 없었으면 일리치먼트 반입 안 되는 걸 검역 시작하고 나서야 아냐? 등 사육사와 전문가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주어들은 것들을 나열하며 사육사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미들은 게시판 등을 이용해 AGA에 제보하려고 한다 도움 달라 언론사 제보 카톡으로 하는 방법 공유해 달라 에버랜드 고객센터 전화에서 항의하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성 팬 한 명은 푸바오 검역 환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푸를 사랑하는 팬입니다. 라며 저는 푸를 동물원에서 전시하는 귀여운 동물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푸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은 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만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검역 지켜야 하는 과정이기에 푸와 사육사님들을 믿고 응원의 마음으로 보내왔다며 근황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푸가 잘 지내는 것이 맞는지 걱정된다며 인터뷰에서 말하던 행동풍부와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가 사육사들은 대나무만 넣어주고 푸를 혼자 두는가 푸에게 앞말을 안 해주던데 안 보였던 것인가 아니면 못하시는 건가 라며 문의하였는데요. 참기가 찹니다. 본인들 부모나 가족에게나 잘해주면 될 것을 아끼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동물에게 앞말을 해줬냐 안 해줬냐를 따지는 건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면서 해당 댓글에는 단 하루라도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낸다면 이리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늦을 때가 빠른 때라고 했어.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푸야 덜 힘들게 하자 등이 달렸는데요. 이에 네이버 카페 주토피아 멤버 푸바오 팬이 푸바오 갤러리에 척당히 좀 하라고 말하다가 차단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팬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화를 해봤다며 검역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는 시설이면 검역하는 거래라며 그러면서 그 시설이 합당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지하 폐쇄로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며 용인지부에 전화했다고 말하며 작년부터 실내 검역시설을 만들면 됐다고 보며 기준에 맞는 일본 샹상처럼 그 준비를 안 했다고 본다라는 사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고객센터에서 답변하였는데요. 푸바오 격리 전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고 다양한 일리치먼트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법적 사항도 있고 격리 후에 여러 신체 변화를 겪고 있기에 지금 시점에는 장난감들이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24시간 관찰하며 푸바오의 안정 및 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푸바오 CME들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정신나간 CME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보다 푸바오를 생각하고 아끼는 착한 찐팬들도 많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